0006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은 은 동사는 지배회사로 전략적인 영업단위인 지주사 일반의약품 및 의약의품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의약품 물류 포장용기 기타의 보고 부문을 가지고 있음 제약 부문의 품목으로는 바카스 판피린 가그린 등이 있으며 물류 부문은 배송 우송 국제포워딩 등이 있음 운송 부문의 판매 경로는 3PL 국제영업부와 운송영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 직할 지역별 사업부 및 담당 tc를 통한 직접 판매를 원합니다. 기업개요 대시위 9. 동아제약 주 2분할하여 존속법인인 동사가 투자 부문을 담당한 가운데 전문의약품은 동아st가 일반의약품은 동아제약이 담당하고 있음 대시위 기업개 회사인 동사는 전략적인 영업단위를 제약과 물류 포장용기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한 가운데 의약품 연구 및 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물적 분할하여 dmv를 설립함 대시위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동아제약 수석 용마로지스 및 아벤종합건설 더인포메이션 등이 있으며 제약 부문을 통한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 재무 대시위 자회사 동아제약 및 용마로지스 등 종속회사의 고른 매출 성장에 따라 제품 및 상품과 운송 및 배송 등 매출 확대 용역 및 브랜드 사용료 신장 건설형 계약 수익 확대로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위 제품 및 상품과 건설형 계약 원가율 상승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로 지분법소닉 증가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위 자회사 동아제약의 경쟁력 확대와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est-gen-byo의 영업정상화 주요 자회사의 고른 성장으로 영업수익 확대 관계사 공정가치 재평가로 수익률 또한 상승할 듯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시가총액은 590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03위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634만 8900여세주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퍼은 23.35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만 7,1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8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9배 15만 7,578원이며 배당수익률은 1.61%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06번지억원, 616억원, 37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624억원, 605억원, 78억원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3번지 38%이고 유보율은 3469.9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4.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5-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7.32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3,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3,900원보다 9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